왕초보와요!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해커스톱! 왕초보영어! 왕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톱 더글라스입니다. 오늘도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표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반복! 반복해서 말해보는 것이죠. 영어 회화 표현을 같이 발음해보면서 그 표현에 맞는 상황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신나게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영어 공부 끝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둬볼 텐데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이거 영어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여. 네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어요.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천천히 해볼까요?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뚱뚱한 여자가 노래할 때까지 not 끝난 게 아니야. 이런 뜻인데 아 이게 뭔 소리지? 그럼 직역을 하니까 좀 쌩뚱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보 혹시 밤 늦게까지 TV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이야 24시간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모든 방송이 다 끝나고 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죠. 자 그 애국가가 울려 퍼져야 어때요? 아 진짜 하루가 끝났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곤 했거든요. 자 미국도 모든 TV 방송이 끝날 때 한 좀 등치 있고 좀 살짝 뚱뚱하신 여성분이 나와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하루가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미로써 fat lady sings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결과는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재미있게 한답니다. 자 2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볼까요? 시작!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더 크게! 시작!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그렇죠?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더글랐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자 이때 한 마리 해 주십시오.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영어로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요. 결과는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해서 영어 공부 마무리 잘 해봅시다. NOT UNTIL THE FAT LADY SINGS 네 좋습니다. 자 가끔 우리는 말 실수를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막 욱해서 잘못된 어휘가 막 나오거나 욕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사과하죠. 아 미안하다.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네 갑자기 사과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이런 표현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항상 말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Pardon my French Pardon my French Pardon 이란 뜻은요. 미안하다는 뜻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뭐 불어가 나의 불어가 미안하다고? 난 지금 영어를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쓰이는 French는요. 불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욕설, 심한 말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프렌치란 단어가 그래서 Pardon my French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Excuse my French Excuse, Pardon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어떻게 한다고요? Sorry, Pardon my French. 그렇죠? 나의 불어 미안해. 이런 의미죠.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시작. Pardon my French. 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밀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야 이거 비밀인데 야 너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자 라면서 비밀들을 막 이야기는 하곤 하죠.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확인 차원에서 한 마리 더 해줍니다. 야 너 이거 탈로 나면 안 된다. 야 너 이거 꼭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이거 한번 0으로 해볼까요? 꼭 비밀로 해. 이거 비밀이요. 또 어른 단어 하나 있을 텐데 Secret. 뭐 It's Secret.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써주세요. 저 한번 따주시겠어요? Hey, keep it to yourself. 한 번 더. 시작. Keep it to yourself. Keep it to yourself.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죠. 너만 keep 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비밀 이야기했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마리 어떻게? 한 번 더. 그렇죠. Keep it to yourself. 네 그렇게 한 마리 해주시면 비밀이 바로 탈로 나지 않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면 우리가 또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알았어. 그 비밀 내가 꼭 지킬게. 이거 0으로 해봅시다. 내가 그 비밀 꼭 지킬게. 그 비밀 지킬게. 지킬게. 네 이렇게. I will keep it to myself.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I'll keep it to the grave. I will keep it to th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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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까지 그 비밀을 가져갈게라는 해석이죠. 지격을 하며.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야 내가 무덤까지 그에게 가져갈게. 예 즉 비밀로 하겠다는 뜻이죠. 영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되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비밀 꼭 지킬게. I will keep it to the grave. I will keep it to the grave. 그렇죠. 여러분 비밀 있으시면 꼭 지키십시오. Take it to the grave.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기해주고 싶은데 스토리가 뭔가 좀 복잡해요. 설명하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야야야. 아 근데 말하자면 좀 길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말하자면 좀 길어.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주시겠어요? It's a long story. 간단하죠? 더 크게? 말하자면 길어. 어떻게? It's a long story. 네. 말하자면 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일 말해줄게. 영어로 어떻게 볼까요? It's a long story. 말하자면 길어. 내가 내일 말해줄게. I will tell you tomorrow. 말하자면 길어.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It's a long story. I don't want to tell you now.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